자 45번 45번 은 여기서 위드가 빠져야 되요 왜냐면 이 리젠블 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누구와 담다 니까 전치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얘는 어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서 생각해보니까 누구와 가 아니라 누구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하여튼 얘는 외워 전치사 위드 안쓴 메리하고 똑같아요 결혼 하다도 메리 위드 미지 위드 미가 아니라 메리미 이렇게 써야지 자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위드 분사 구문을 사용한 거야 자 그래서 태블릿이 하던가 휴대폰들이 개인 컴퓨터 인터넷 사용해서의 그 pc 를 능가하면서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많이 하니까 자 그리고 엔드가 위드 분사 구문 하고 에즈 접속 사절을 하나씩을 해주고 있네 자 이 슬림한 아주 날씬한 이 디지털 장치들이 어떤 것도 nothing 부정 이에요 어떤 것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여기는 전치사지 뭐 뭐와 같은 방 크기의 메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 하면은 옛날 말로 다 그 옛날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회사에서 쓰던 걸 메인 프레임 이라고 했어 그 방 크기 그냥 메인 프레임 이라고 하자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하니까 자 방 크기의 메인 프레임 그리고 아주 부피가 큰 데스크 그 이전 시대의 데스크탑 컴퓨터 과 어떤 것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에즈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그럼 얘가 이제 문장조고 근데 또 이게 특수 구문이네 it appears that 하면은 뭐 뭐 해 보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에요 여기 it은 해석을 아네 자 그래서 예술가들은 마침내 멸종한 것처럼 여기는 아까 2번 이었으니까 3번 마침내 멸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? because such a small device is not counted as an artist's help 그러한 작은 장치들은 예술적 예술적 도움으로써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컴퓨터를 엄청 많이 사람들이 도 쓰는 거지 옛날보다 근데도 그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지 너무나 그 일반적 상황이 돼 버려서 그 다음에 아까 이 첫번째 얘기했던 요런 것들 때문에